홍준표 후보 나오셨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고 제가 앞선 말씀드린 대로 2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은 잘 지켜주시고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 교수님이 먼저 질문을 시작하는 걸로 해서 그다음부터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머 시작해 주시죠 홍카콜라에서 닉네임을 바꾸셨더라고요 JP로 그리고 빨간 넥타이도 버리시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닉네임을 본 게 아니고 제 이름의 이니셜이 JP입니다 그런데 혹시 충청도를 의식하고 JP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으시고요? 그런데 김종필 총재께서는 커신부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사용하고 저는 같은 JP지만은 소문자로 하시고 소문자로 사용합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말씀이 더 느려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시간이 20분밖에 없으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도 지내셨고 법률을 다루셨으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 아닙니까? 그런데 다수결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의 내재적 한계죠 우리 헌법주항에서 아무리 다수결이어도 또는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가중된 다수결을 요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세 개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네, 하나 그다음에 의회주의 의회주의 둘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그러면 법치주의가 빠지네요 법치주의는 빠지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여서 뺐다 뺀 게 아니라 세 개 중에서는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수정하시는 거군요 좋습니다 헌법에서 세 개만 이야기하라 하니까 좀 황당한데 그거 제대로 하려면 스무 개도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스무 개까지는 아니죠 근데 우리 지금 진 교수님이 질문하려고 기다리시는데 진 교수님하고 좀 예전에 안 좋으셨었죠? 좀 푸셨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거 없지 대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 교수 나 좀 씹어줘 이러셨잖아요 제가 먼저 좀 질문 먼저 할게요 홍 후보님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남성들 지지율을 보면 남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아시죠? 그거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보면 여성들이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은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안 할까요? 혹시 이게 예전에 여성 비하, 막말, 발언,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돼지발정제,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짓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니까 너무 쉽게 인정을 하셨고 예전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하실 때 류혈의 최고위원하고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억하시니까 류혈의 최고위원하고 성희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거는 근거 없는 낭선이죠 그러니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때 24년간 성희롱을 한 번도 안 했다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2011년에는 경향신문 여기자한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대표 선거 나갔는데 나경원 후보한테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는 2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되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성희롱입니까? 그거 성희롱 발언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죠 돼지발정제는 어떻게 말 안 했죠? 그게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성적 희롱은 아니죠 아니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류여회 위원한테는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거를 듣고 있을 수 없다 주막집 주모라고 했는데 그거는 성희롱 발언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지칭한 건 아니죠 그건 아마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차별 발언이라고는 인정하십니까? 유예인간 그 사람을 지칭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막집 주모의 푸념은 들을 수 없다고 류여회 최고위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아니 별도의 성희롱 발언을 듣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정희롱 한 일이 없다 그 말은 한 일이 없다고 그거는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그걸 자꾸 시비를 거니까 내가 의처분이 없죠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참배하셨죠 아방궁 발언한 거 마음속으로 사죄하셨습니까? 그거는 진작 해명을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아방궁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노무현 대통령 집을 두고 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퇴임을 앞두고 국비 지방비가 들어간 게 한 천억 가까이 됐다 그래서 아방궁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니었다 그래서 사과 발언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사할 때도 참배를 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폐쇄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진주의료원이요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실 공공의료기관이 지방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진주의료원을 폐쇄를 한 것은 의료원을 폐쇄를 한 것이 아니라 의료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는 제가 마산의료원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에 돌입의료원을 대규모로 거기에 음압병동을 8개를 새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구의 중환자도 마산의료원에 이송해서 치료를 다 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 제가 지사할 때 만든 마산의료원의 음압병동 때문에 훨씬 덕을 받죠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제가 보건의료 쪽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전국의 공공병원 다 폐쇄해서 지금 코로나 환자의 80%가 공공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배응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를 안 찍습니다 아 그런가요? 안 찍으니까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억지 논리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선거 가면 죽었다고 해도 저를 안 찍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사람한테는 대구를 하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렇게 활용하라고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건데 경제성이 없다고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게 진주의료원 폐쇄할 때는 경제성 문제로만 폐쇄한 게 아닙니다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속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한 겁니다 2009년 신종불루가 왔을 때 진주의료원에서 11,200명을 진료했고 498명을 치료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병상 한계당 인구수가 서울이 3,758 전국 평균이 4,104명이거든요 한계당 그런데 경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남에 병상 한계당 담당해야 할 인구수 그거는 그 당시에 서부경남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은 의료 과잉지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남 같은 경우에 11,28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 부분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데서 발생한 효과다 진주의료원 폐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다른 질문할게요 좌파적 사고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도서군을 해보이냐 했고 다른 질문할게요 당할 만큼 다 당했는데 그게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쇄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절대 그런 사람은 나 안 찍습니다 그건 왜골수니까 오케이 다음 질문할게요 골수 좌파고 왜골수니까 그런 사람은 저한테 안 옵니다 난 그런 사람 보고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다 좌파입니까 다음 질문할게요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내가 참 그 생각이 좀 답답합니다 국민 여러 의견을 대변하시는 신문들도 있으니까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건 내 받아들이죠 다음 질문할게요 일방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거는 내 받아들이죠 저희가 질문하는 게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좌파들 극좌파들이 생각하는 거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시간이 10분 밖에 없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정책 발표했다고 저한테 온 자료는 딱 PPT 한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부처를 축소하겠다 의원 수를 감소하겠다 징병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뭘 폐지하겠다 징병제 징병제 모병제 아 잘못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징병제를 폐지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정책을 좀 알고 싶었는데 정책 발표회 때 PPT가 딱 한 장이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의원 수 감소가 감축하겠다 제가 18대 때 국회의원 수 200명으로 줄이자고 법안 내는데 동의 안 해주시고 지금 와서는 축소하시겠어요 나는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몇 명으로 축소하시겠어요 그냥 가장 편한 대답이 그때 기억 안 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난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아마 의원님이 소수당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안 썼겠죠 그러게요 소수당에서 소수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제출하는 법안이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웁니다 홍 의원님이 그 당시에 홍 의원님이 원내대표도 하시니까 해주셨으면 의원 수 그때 감축할 수 있었는데 그건 그렇고요 의원 수를 몇 명으로나 줄이려고 하십니까 네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200명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제가 내던 법안이 200명이었죠 과원 150명 상원 50명 네 많은 국민들이 그거는 찬성을 할 것 같아요 부처는 몇 개로 축소를 하시겠어요 제가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국회의장 산하의 국회의원 수 조정 관련해서 있었는데 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이 국회의원 수가 31위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한 명이 되려면 국회의원 수는 500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줄이면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특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의원들의 보수를 낮추고 권한을 낮추는 대신 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정치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오히려 정치 포퓰리즘 아니시죠? 네 답변을 낮추고 1917년도에 미국 인구가 지금보다 3분의 2 정도 됐을 때 하원 수가 435명입니다 지금은 미국 인구가 그때보다 3분의 1이 더 늘었어요 3억 2천 명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하원 수를 늘인 일이 없어요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7,80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을 많이 늘이자고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똑같이 100명 줄이자라고 얘기한 건데 혹시 안철수 후보 공약을 카피하신 건 아닌가요? 질문하시는 게 저래 베베 꼬여서 질문하니까 내가 답변하기가 난감하네요 부처는 얼마나 축소를 하시겠습니까? 부처는 몇 개나 어떤 부처를 축소하시겠습니까? 부처는 여태 발표한 것은 외교과 통일부를 통합한다 그리고 여가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하고 산업부를 통합한다 지금은 내가 세 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각 부처에서 혹시 엄청난 저항이 들어오는 수가 있으니까 세 개만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없애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1인 1표가 아니라 1인 2표잖아요 하나는 인물 투표, 하나는 정당 투표인데 만약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는 한 표만 국민은 한 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험 판정이 나서 이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만약에 비례대표를 없앨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위험 판정이 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헌법을 바꾸는 판인데 무슨 헌법재판소가 부릅니까? 헌법을 바꾸는 판인데 무슨 헌법재판소가 부릅니까? 아니 이거 선거제도 해요 제가 헌법재판소 한 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 탄핵 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 아무 기능 행사 못해요 차라리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으로 통일하는 게 어떠냐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헌법을 폐지하는 판인데 무슨 헌법에 위반되냐 국민의힘을 폐지하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면 압도적 다수가 찬성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자체를 폐지해버리는 거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절대 다수가 찬성할 것 같거든요 제가 말 바꾸기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넷플릭스 DP를 보고 모병제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만에 모병제 도입은 5년 전 대승 공약이었어요 제가 말한 5년 전 대승 공약이었고 지금도 그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7년 3월에 함경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일부 주자들이 모병제와 공복무 단축을 공약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답변하시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표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이게 환경비즈니스 2017년 3월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병제 그때 반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론 기사에 나온 거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내가 모병제 이야기는 이미 5년 전 대선 때 한 이야기고 왜 모병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진국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6년도 이미 징병제를 폐지했고요 대만도 2018년도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유럽은 거의 징병제가 폐지되고 노르웨이만 남녀 공용으로 지금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모병제로 가는 게 추세고 두 번째 현대전은 머릿속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자전이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이 맞지 않습니까 미사일 쏘고 다 초토화시켜놓고 군대가 들어갈 때에는 그건 안정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현대전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미사일병이나 전문사병이 필요한 시대가 됐지 징병제로 하여금 해서 관심사병에만 신경을 써서 군대가 약화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진주의원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노조혐오 그다음에 의원 폐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정치혐오 이래서 굉장히 감정에 기반한 정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민주노총을 확신하겠다 그런데 그 방법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요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요건이 뭐죠? 한번 찾아보고 말씀해 주시죠 네, 내우외환이나 천재지변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소집이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해당됩니까? YS가 금융실변제에 도입할 때 그 요건에 해당돼서 했습니까? 그건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긴급재정명령권을 했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는 그리고 난 뒤에 국회를 통해서 입법안을 했습니다 그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려서는 안 되는 거고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집하는 순간이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하지만 노조를 때려잡기 위해서 내우외환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아니,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민유노총 잡겠다는데 감성노조 잡겠다는데 알려지면 되겠습니까? 지속을 내가 노조야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세 번째 요건이 있어요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후 승인을 받는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죠 이 요건은 알고 주장하신 겁니까? 그럼요.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내가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성격감수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에서 면접관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잡화들인데 당에서 면접관은 저런 부분들을 면접관들로 했죠. 사람들은 보수를 전향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내가 참... 저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후보들이 골탕 먹겠는데요. 다른 후보자께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 교수님. 지금 가장 중요한 숙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작은 문제라고 하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 의료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분당국가로서 외교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 어떻게 푸실 겁니까? 북한 문제요. 해방 이후의 대북 정책을 쭉 보면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반공중이었어요. 박정희 시대에는 성공중이었어요. 노태우 정권 들어와서는 북방 정책이었어요. 디제이 노무현 시대에 와서 햇볕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자기들은 햇볕 정책 3기라고 하지만 제가 보건들은 저건 종북 정책입니다. 맹목적으로 북을 따라가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남북 불간섭주의를 천명을 하겠습니다. 상호 간사하지마자 너희는 너끼리 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를 천명하고 그다음에 체제 경쟁 유의를 시간이 다 돼서요. 시간이 다 돼서요. 간단하게 인터넷상에 올라온 국민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22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 좀 늦어도 돼요. 안 됩니다. 해도 돼요. 나는 좀 전이가야 해요. 밤새도록 해도 돼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반대편 의견을 안 듣는 것은 지금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반대편 의견을 안 들을 것 같은 것은 지금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이 인터넷상에 올라왔거든요. 반대편 의견을 듣죠. 다 듣죠. 지금 좌파라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좌파라고. 거기서 좌파라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베베 꼬여서 질문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22분. 오늘 6분 했는데 정확하게 시간 22분씩 다 했거든요. 그게 좋겠습니까? 카메라 크고 하시죠. 재밌어가지고. 어쨌든 우리 홍시 프로본이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의 국민 면접 씹어달라면서 했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후보 6분의 국민 면접 받습니다. 저도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옆에서 이렇게 쭉 보는 과정에서 느낀 바는요.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알 수 있었고 또 나름대로 상당한 긴장감도 있고 흥미롭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방송 20년 좀 넘게 MC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방송은 재미있어야 하는데 오늘 방송은 충분히 재미있고 뜻깊고 충분한 지식도 전달될 수 있었던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은 오늘 모시지 못한 나머지 6분의 후보와 함께 여기 계신 3분의 면접위원께서 나머지 6분의 후보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실 겁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오늘 아주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